야 사람들이 진짜 바보야 내가 그러자 항상 부러우면 지는거라고 내가 친구들 보고 몇명한테 얘기했지 내가 야 나 캠핑카 살거라 했더니 차도 하러 가시면 될거야 차? 우리집 잖아? 차가 4대여 우리 딸내미있지 셋째 셋째 딸내미 이번에 면허 따거든 다음달에 차 사달라 엄마가 엄마꺼 끌고 다니겄지 같이 타라고 그러는데 버스로 타고라 그래 그냥 차에 사 둘째는 차가 2대여 또 어떻게 된게 지프도 있고 경차도 있고 평소에는 집거 그냥 경차 타고 다니고 캠핑 좋아해갖고 어디 갈때는 집거 집차 북차 다시 타라고 타고 감사합니다.